죽어줘야겠다. 야 여기 룩이 룩이 가야지. 차가워 차가워. 맞냐 이게? W3 마 하는 건 아니겠지? 신난... 힘들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 롤을 위해서 큰 모니터 옆에 서브로 두고 작은 모니터로 갖고 왔다. 그래? 응. 그래 그 적응 안 되면 좀 힘들긴 하지 그 모니터. 55인치로 하려니까. 마우스가 작죠? 응. 마우스가 한 대 한 살이더라고. 응 맞아.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오 여기 있다. 아우. 아니 오라고. 한승인데. 아우 근데? 저 양반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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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리 깎아봐. 그래야겠지? 어 내가 리시 할게. 깜찍이 지금 왜 잠들었니? 응. 나 바로 갈게. 응. 이름만 찍고 다 피했다 아무것도 없잖아 응, 네. 평하게. PC 벌어도.. 못 잡지. 잡지는 못해, 이즈라. 근데 일리스 못인데. 어? 네. 아이고. 어그로 당겨줘야 돼. 응. 새끼 껌 있어서 근데 말 안 죽을 거야. 그.. 공격 따라가고 있어. 상탈. 상탈. 그건 좀 힘들지. 그건 좀 힘들지. 난 리신이 올 줄 몰랐어. 아니, 나한테 QQ 해가지고. 너한테 들어올 줄 몰랐다고? 응. 저걸 들어오네. 앨리스 좋은데? 앨리스 개꿀 빨았다. 윗킬이야. 야. 보이지? 부르다, 부르. 응, 응. 비즈니 화나서 한 번 누울 수 있어. 아니, 이 공 손 잡을 걸. 레드 못 먹었잖아. 응. 헤르메스 가야겠다. 어. 이미 도착했네. 왜 워린 머지 근데? 혹시 알아? 응. 어허... 시작됐어? 이거 이득 봤는데? 응. 기획이 형 이득 봤지. 근데 기분은... 아 기분? 기분도 중요하지. 엘발도 안 좋아지겠다. 아 비 맞다. 이거 지우자. 내가 할게. 마주.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맞지? 네 맞고. 끌게. 플레이스가 아파서 이거. 우진이 안 할 것 같은데? 응. 마나가 없다. 오케이. 마나가 없다. 괜찮아. 플레이스도 했으니까. 응. 오케이. 마나도 없고 체력도 없어서 형대가... 우세하지. 야... 누군데 이거? 와... 봐라. 드레이든 땀 짜리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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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씨 못허뜨렸다. 아 또 린징이야? 또? 아... 저 기호기가... 아... 페리 없구나. 나 해. 아... 몇 번 넣어놔. 근데... 작긴 했어. 아 아까 그... 아... 마나가 조금씩... W 쓴다고... 아쉽네. 아쉽네. 용 도와줘야 되나? 내가... 아쉽네. 그 안에도 안 돼. 흘러가볼게. 일리 형 위치 대절하네. 이즈리 열사라지. 다시 왔지. . 뭐야? 누구 왔어? 안 걸리고 지금 문화 걸고 그냥 오갈려고 한다. 저 혼자 일을 하려고. 아.. 인맵이다. 어때? 시야 있나 보다. 시야 인마. 시야 인마. 시야 인마. 시야 인마. 시야 인마. 시야 인마. 아 불사다. 예자 온다지. 응. 아이고. 저건. 아깝다. 고맙다. 난. 팔 거 없다. 응. 지금 할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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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데미지 모자라. 안 돼. 까비. 갔어? 뭐야? 갔네? 신 잡을 수 있었는데 때려가지고 내가 만화가 없더라? 매하다이? 내가 죽으면 또 골치 앞잖아? 응 그래서 옛날이었으면 했다 근데 뒷성장은 뭐야 여기 3인으로 그거 하진 않겠지? 뭐 끝까지 안하네 준비됐어? 음.. 응 난 돼 체력관리 까위 궁 뺐다 응 궁 누구 다 뺐어 체력이야 채우면 되니까 난 괜찮거든 응 어땠어 응 뜨거거든 오 앗 뜨거거든? 아 아 오스 견제가 넘침한거 아뇨? 저기 펠 써줘 했다 저기 오케이 굿 아니 지금 쓰는거 맞아? 아 맞는거 같아 음 굿 근데 아까 썼는데 아니 미니언이 안타지나 이게? 아직은? 이겼네 오오 으 카덱스 갑자기 풀렸는데? 와서 여기 그냥 내 시체 밟고 먹었잖아 끝났다 이기고 어 뭐야 어 후에이 서포트야? 럭스원드래? 내가 붙으면 못 도망가겠네 쟤들 왜 그렇겠지? 그렇겠지? 내가 좀 견제하죠 앞바단 오케이 굿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또 시작해보니까 오늘의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가자는거야? 그냥 내거야 그래 알았어 뭐가 있나본데? 시야가 있나본데? 요런데 밑에 미니언들이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난 여기서 이거 먹을거야? 마이아 모르겠죠 아니 상대가 없는데 어 여기있다 어이 발판이 왜이리 아파 도망가면 위험할까 괜찮아 도끼 두갠데 뭐 탁 지금 어디갔는데 그 도끼 아 이거 바로가지 아 까비 내가 체력이 너무 없어 까비? 아야 육아원들이야 럭스네 럭스 AD 템을 들었네 2 럭스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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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웨이가 서포트로 줬나 그냥 견제 서포트 받아줘 세이나 뭐 파이크 아 그래 파이크 안좋은거 못하잖아 그치? 제 라스트 대포.. 막을게? 아.. 일로 오시구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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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옴? 언제옴? 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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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데.. 레젤리 싸가지 없네 그렇지 아이고 근데 밀고 가야진 못할거 같은데 밀기는 해야되는데 밀는대지 왜 멈느라 가자 멀룩스가.. 아.. 멀룩스가.. 응 그래 내가 또 한 동치 하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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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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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힘든가? 그치? 응.. 왜 아파서 게임하지? 몰라 아.. 아.. 으음.. 하하.. 뭐지? 친구있나 보니?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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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있는 게 아니였어? 자신감, 자신감 내가 무서워, 사실 너 밀고 가야 되지 않나? 럭스 온도 괜찮겠나? 나는 괜찮아 인자가... 야, 막혀 럭스 안 타나? 그래, 살이 나은데? 간납 펜트 좋다 이게 딜 나은 거야? 응 할래? 그런데로 아... 럭스 아, 더 좋다 수고했다 플레이스 썼네 수고했어 지금 어디까지 왔냐? 모름 헤르메스 먼저 신었다 장검 장검? AD 히덕스 인데? 약간... AD 특패관가? 소름 아예! 두 마리 수고했어 부산 아리 왈тер 조심해라. 조심해. 조심해. 체력 벌써 다 나가네. 네가 괜찮냐고. 너 패시브 있냐? 없어. 없어. 니가 때리고. 뭐야. 깜짝아. 쟤들 마나가 다 없네. 응. 맞아. 사실 정화 있었습니다. 합포가. 아파. 의외로 화가 났어. 아... 궁이야? 아닌데. 이렇게 쎄. 아, 둘 다 봤어? 못 봤어. 세제인 좀. 네네들 진짜 잘생겼잖아. 거의 다 채웠다. 아이고. 어... 지옥이네. 누구냐 이거. 자엘하지. 피하고. 어... 스피면 돼. 궁은 못해. 아, 젖었다. 펜서조 없네. 응. 게임이 멈췄는데 이게. 응. 분명 우리 정글은 있는데. 게임이 멈췄네. 박으면 안 되는데. 잡아지겠나. 그걸 많이 했어. 음... 어허허허허. 여기다 C에서. 좋았다. 그래도 뭐. 마무리했으니. 이렇게 근데 게임 이런 걸 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궁각되나? 드레이븐? 아, 잡았네. 이런 것도 챙겨줘야지. 아잇. 밖에 박았네. Bus.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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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r. 엑. 렛. 아잇. 전화실런ICO. 미니안 pesso commonеру 널 서서타카롭튰 ändern ninguém llamado a7我觉得 아이 Christina 미드 갔네. 누구? 상대 정글? 응. 저거 먹으러 간다. 이건 뭐 자신 있는 거야? 진짜? 친구야? 응. 마이 죽었나? 아, 죽었겠지. 응. 그게 말이지. 뭐지? 자신감. 까벼. 까벼. 흐잉. 아어씨. 졸라 안 졸린건데. 뭔데 왜 같이 하고. 뭐야? 뭐야? 니가 혼자. 아, 야. 근데. 여기 있어.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에이디. 에이디락스. 대단하 뻔했다. 아이씨. 뭐야? 스카노가 많이 컸네, 갑자기. 한 번 더, 세팅. 스카노가 많이 컸네. 갑자기. 그 타. 이따 후배에 궁 없으니까 럭스도.. 아 럭스는 금방 돌려놔? 아직은 아니지. 럭스 궁 없대. 럭스 썼다. 응 썼어. 궁 없대. 물론 뭐라지. 하잔. 금방 박았는데 친구. 아이고. 낸다 이거. 미드도 온다. 란프 쓸게. 여기로 왔어. 아 녹는다. 늦어요. 리럭스. 사실 안해도 됐어. 근데 와이가 이미 타고 들어간다. 응 맞아. 죽었다. 잘못하면 포타까지 나가자. 여깄다. 아 마이 한 입씩. 아 마이 한 입씩. 난 못해. 지보이구. 적당히 해야 돼. 네. 붙잡고 가야겠다. 응. 그래. 엘리. 이. 그때. 나왔다. 이. 이게. 여기. 너무 많아 없는데. 아. 아 쉽다. 아. 저기 많아 없다. 여기 그냥 가사가 아닌거 아니지. 맞다. 럭스 줘라. 다. 다. 이거 그냥 가사하게 된거 아니지? 다 왔다. 바텀에서 교전 중인데. 바텀은 그렇게 잘 퍼진데 안 오시네. 그지? 그니까 난 텔 같이 퍼 줄 줄 알았거든. 자크 에그 터졌을 때. 너는 사람 있나? 없어. 어? 참 섰다. 상관없나? 네 먹으래. 다야 돼? 이거 할래? 되겠나? 뭔데? 된다 된다 된다. 자. 아파. 먼저 가라. 살려줄게. 뭐 궁 다 있네? 뭐가 이렇게 날달달달달아? 룩스탑을 파괴했습니다. 대박이래. 룩스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다. 야. 응? 와 룩스탑을 최악이네. 룰럴 도짜야? 응. 원인 목숨하고. 그 가치가 다른데. 탭을만 뺀거 봐. 탭을 파악했습니다. 파진건 어째서. 아니야 우리가 부순거 아니야? 아. 아. 운명. 아 이거 운명이야? 어. 나 몰랐어. 나 뭐. 아니 뭐. 먹은 줄 알았어. 나 저거 죽더라도 가자. 아. 그 가치가 잘 되었습니다. 아. 어. 골드 냠냠. 응. 음식이 뭐 먹었어. 이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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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어휴 부키 좀 드세요 이게 짠다 어디 가야겠다 전화해봐라 아 나도 가야된다 뭐 그런건 아니지? 맞을걸 왜요? 누구신데? 팸은 다 있잖아 누구신데? 뭐 하시는 분들? 바비 안 되겠네 아 가봐라 스윤은 아니다 별로 안좋은데? 스페해봐봐 아 타베스 스피드랑 두고 싶은데 괜찮아 살려줘 응 죽은거 같은데 스윤은 안갔어? 응 그럼 누가 해야겠네 어 와 플래시칼 쓴다고? 대단한데 누구야? 뚜렷 어 한참 이런덮 어 또 우리 다 치고 갈 걸 그랬어. 괜히 고용불받네. 나쁜 놈 안 치는데. 야, 바론 치는데? 바론 쳐? 눈 놓쳐야지. 봤다. 일단 봤거든? 너 봐서 뭐 할 건데? 물어보죠. 자이라 멀어가지고. 아니, 봐서 뭐 해? 계속? 구경만 한다는 거지. 자, 더 시작해볼까? 어! 어! 와, 살았다. 대박. 봤지. 이거라니까. 알잖아. 아니, 봤냐고. 아, 씨. 못 탔어, 같이. 깜짝. 진짜 차올 마비 없나보다. 아, 근데. 씨. 헤르베스 덕분에 살았다. 아, 저거, 저거. 하지만, 아니면 좋았죠. 머리는 잘 썼네, 단계. 아, 뭐하나? 뭐하나, 인제? 기분 딱. 아니. 달려줘. 아이씨 잡으면 순전본데 아 12킬이였어 아 11킬이였어 끝났다 근데 11킬이였어? 아 AP 챔프는 왜이렇게 아프냐 너만 아프나 파이프네 파이프네 아 유치아 들었는데 이거 정화될거야 이때는 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이! 정답 신하기를 못띠 어 어 어 환영? 어 어 우리팀 더 있으면 할텐데 아프네 어 시야있고 시야 확인하고 저거 출출한대? 별로 안졌네? 하이 와... 엔지다 2랩이요. 이거한테 때려줄 수 없나? 안 돼. 파고녀. 파이크는 물어봤자 재미는 못 볼 것 같긴 한데. 와 이게 맞아? 좋다. 넌 나와. 때리자고. 3랩이요. 살려줘. 살려줘. 도와달라는데? 진짜 피가 없는데. 아 백젤리. 어허허허허허. 많은 못이해. 아 못잡아. 기다려봐. 과연포거든 이제? 으흠. 아. 터졌다. 아이고. 너가 정말 됐어. 아 이쁜 데 놓으시고 있어. 응. 아 이쁜 데에. 아아. 떨리들. 레벨 싸우면서. 너무 밀렸다. 음. 으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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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왔네 응 둘에 못 풀면 와드 있나 보다 응 그럴 수 있지 총을 땡기니까 부르네 아이야 일단 뒤고 이겼어 으흠 그래 없으면 뛰기 좀 그렇네 선신발 같네 누가 에쉬 갈 만해 무덥장 어 에쉬 뭐지 면회 왔나 으흠 먼저 갈게 으흠 천천히 와 스키 돌면 좋겠지만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 싸운건 아니긴 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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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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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렙 되겠네 흠 도와주다 아까 리신이 갖고 왔나 본데 파이크가 받지 않았나? 리신이 박았나 그런가? 리신이 우리가 왔으니까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야 백레비야 으흠 야 너플 줘 아까 응 정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으흠 유치하되면 힘들고 파이크 노플이죠 으흠 라이브 짐 죽겠네 조심해라이 하아 뭐가 있고 맘에 안드네 뭐가 상황이 아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아 아니 늘 절을 수는 없지 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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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욕먹지 짰나? 나이스. 그래도 욕먹지. 어허. 한 개 기져. 어허. 궁피한 개 기져. 와아. 너무 잘하는데? 퓨. 살았구만. 엔진 탄다보네. 저게 와드다? 제3거리? 지웠어. 빨강? 빨강은 지웠고. 아. 빨강이 있어. 이리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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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은데? 도와주라. 안 도와줄게. 자. 채우고. 집에 가래. 이거 좋은 무슨 턴트 같다 집에 가라는 거 뭐야 파수꾼의 갑옷? 뭐가? 파이크 우리 AD잖아 쟤는 딜을 가야되는 구멍이 되겠지 땡땡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경우도 아리로 그거 하잖아 파수꾼 그런 거지 살려드렸습니다 나왔다 오케이 무기가 별로긴 한데 이거를 잘 이 무기를 잘 이겨놔야 돼 조심해라 와 이렇게 많아? 페리 있나? 아 우리 김 페리 없구나 페리 없어 아 기랄 아 그래도 cc 갈려면 안 되겠다 아 아 무기가 안 좋아 무기 좋았으면 나 죽겠는데 안 죽으면 나 일단 딜 붙는지 맛있어 와 휴 잘했다 무기도 딱 변했고 어 상대가 또 방식 없었다 약간 내 드레이브나는 이 길이다가 시야 잡아줄까 오케이 어 오 가라 그만 놔줄까 그만 놔줄까 그만 놔줄까 오면 죽을게 전부 이리 저리고 아 못되겠다 라인 더 써야겠다 안되겠다 우리보다 더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정도 피 흡으면 겨절만 하지 아.. 그게 뭔데 지금 지금 뭔 네이블 소리지 여긴요 아하.. 이대로 보고 올게 오케이 내게라이 아이가 나죠 아니지? 에어습니다. 안되겠네. 내가 안살고 싶은데? 사이크만 쫓아내면 될 것 같은데. 용 간다. 너무 아쉬운데? 여기 파가 좀 있어. 할게 없어. 어 잠깐만. 아.. 학살급이야? 뭐.. 다시. 짜오가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있지 말고 사이드 가려. 짜오야. 이런 친구들이 안 죽어야 돼. 어? 어? 이미 시체인데 무슨 소리 하는건데? 아.. 아.. 나랬지 그래도? 이게.. 기상순에 보는건 아닌데? 하품이네. 응. 아이고. 아.. 아.. 시.. 아.. 시.. 아이고. 아.. 아.. 시.. 일단 깼다 이건 이기지 이건 이기지 우리꺼네 이건 이기지 이건 이기 그래 놀래나 아쉽게 내려나 흠 아이씨 위에서 오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뭐 그런거 아니지 필요해 아이씨 같이 죽었네 빨려들 갔다 아직 산다 아이씨 우리가 좀 운영을 못하는거 같은데 수리 숱 숱 야 엘씨 맞돌인데 오 뭐지? 잡을 수 없나 저거? 바론 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혼자만 하고 있었다니. 바론 안되잖아. 쟤 잡아봐 쟤. 잡하야다 이거. 누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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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오케이 누나. 데미지 왜이래. 그러니까. 힛. 욘지 깐 것 같은데. 해줄게. 해줄게. 대나 모르겠다 근데. 쟤는 왜 저러냐? 실체 아니야? 맞지? 응 용가겠네 상대가 있어 상대가 응 바로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상대가 쏟아 상대가 쏟아 죽어버렸는걸 칸은 와야될텐데 그지? 그니까 자신있나봐 그 때 건강으로 안돼 빨려들갔어 아니.. 어디갔어 우리팀 들? 뭐야.. 어디갔어? 칸은 가 von 봐봐 화려하긴 끝났다 보여줬잖아 어디지? 음 이 갱은요? 이 갱은요? 이 갱은요? 나와봐 내가 맞을게 나 스윙도 있잖아 없네? 있을만한데 내 풀이 없어서 아 너 킬러스야? 카운트 아니야? 카운트는 모르겠는데 조공 챔프는 맞지 내가 득없는 칸 끌리면은 취소되는거 같잖아 아 2렙 찍겠다 랩이 밀리는구만 내가 큐 못찍어서 그래 왜 못찍었냐고? 1레벨 오면 돼 머리 간다네 뭐지? 미드누누누 3렙 찍겠다 3렙 찍겠다 내 체력 3렙 3렙 그래 없잖아 이데? 나 분명 멋대 반우 좋지 좋다 그것뿐이야 어떤 데 응 아이씨 안 닿네 왜이리 짧아 왜이리 짧아 정리했습니다 병글로 오지 않을까? 이제 검은 장미단이 내게 한 만인들 녹서스 다 알았어 나를 탈 거다 아하 다 왔네 4병이야? 4병이었어 4병이었어 적은 처치였습니다 벚꽃이 감도는게 금속 맛인지 피맛인지 모르겠네 통을 받아라 반드시 모두 쥐값을 치를거야 녹서스 검은 장미단 모두가 어 포션을 빨아야돼? 이거 상대 직관 파일인데 아니 아쉽지 아 때리라? 오케이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다 제명지 제명지 잘 뽑았다 먼저 흠 죽은게 아쉽지 흠 미드에 다이네 녹서스는 자신들이 영인된 척 어땠냐 뭐야 이거 가자 아 뭐야 어땠어 우선 잘하지 이것뿐이야 근데 아니 체력이 이게 맞는거니 흔들리지 말아 같이 죽는다 이러다 어 내심 죽었네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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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냥 내 앞에 서져야겠다 아이 다물어야겠네 어 뭐야 그거 따고 너 갈거야? 이승탈출 할거야 이승탈출 할거야 맞네 아 근데 제이스가 엄청 먹었구나 응 정확히는 카직스 다 안먹었어 아 그래? 카직스 길이 많니? 맞네 친구잖아 그래서 미드밖에 안가는데 왜 나는 미드를 가야 돼 좋아져야 되지? 정말 끔찍해 혹시 친구니? 흐흐흐흐흐흐 딜 나오네 이제 멍먹었어 네 멍먹었어 네 멍먹었어 네 멍먹었어 네 멍먹었어 네 맞을게 CC 걸어줄게 cc 걸어줄게 멍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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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버텀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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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네 기대돼중 아주 그냥 응 깨야 아이고 안 맞았다 음 체라키나보리 근데 이득 봤는데 이득은 보지 노틸 젤이 카르마 죽었지 응 아 소울킬 당하셨는데? 아쉽다 아 이거 들이박을라 해도 그거 은혜네 6렙이다 나 5렙 나 5렙이야 나 5렙이야 마지막 할게 그럼 맞으면 비가 회복이 되냐는거지 난 안되지 내가 대신 맞아야지 궁은 잘 빼긴 했는데 와 이게 끌려?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암라인 서서 맞을게 오요요요 내가 맞을게 그냥 아이고 이가 없어 제이수도 맞거든 그만 그만 한마디 했어 아 철맛을 미쳤다 별로 좋긴 한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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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카르마가 그냥 완전히 안한다 그지? 응 갑옷이 날 지켜줄거야 나머진 창에 맡기면 돼 적을 저취했습니다 너 뭘 가냐? 너 딜 뒤에 붙었다 빨리 잡아야 된다 빨리 잡아야 된다 어휴 밀어? 밀어야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제이스하고 지금 관측 중이었어 응 그래? 응 지금 요 요 요 말만 하는 것 같지만 아 지금 제이스 지금 궁전 보면서 깨우는 아무데도 못 간다잉 알아냐 진짜 못 가겠는데 진짜 못 가겠는데 너무 아파 물러야겠다 안되겠다 요 요 요 요 요 요 이승 떠난다 뭐야 어디 갔어? 뭐긴 뭐야 사이트로 그냥 누굴 가고 하네 공은 뭐가 알 성가신의 군대 그지? 어 쎄다 누구? 좋네 공이 쎄지 공을 좀 녹는데 펜? 상대 태름 카르바가 그냥 게임을 안 했잖아 응 가텀에서 하던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정글을 다 먹었잖아 아 그래? 응 자 박아볼까 아 여기 밖에 맞아왔네 딜은 잘나오 이게 아니고 안 죽어 안 죽어 저게 안 죽어 저게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예? 이.. 이.. 맞을게 흠 이거 끊었다 버프 내 뒤를 봐준 거야? 뭐지? 너 자신 있어? 빛나본데? 먼저 갈게 사이기 잘해 잘하네 아 이건 어디? 죽은거 같은데 그건 아유 뭐야 그 형 잘해 그지 대이사가 바탕 달려온다 용이 있긴 해 대이사 그거 먹지말고 네 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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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전령치는 사람이네 체리즈 천접인데 아 요거 탈 수 있구나 여기도 먹어야 돼 다가다 다가다 자 한번 하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어.... 병령 돌진 오시바라 손찍고 나버리 뽑고 야... 뭐하는데 아 정룡돌칭 쓰면 이게 다 하는구나 목소리를 뽑긴 해야지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어이구 살려주겠지? 응 잡아 들어가자 나 잡아야겠다 예? 아 내 터졌죠? 가야겠다 나 필요하긴 하구나 이게 내 바론버프 이거 응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검은 장미단 모두가 응 끝난 것 같아 뭐 쟨 경자붓가네 흐흐 지지지지지 흐흐 아 완전 환영이 나갔어 아 됐다 상대 아니다 우리마이 금화인 것 같은데 아 진심을 다해서 싸워 목소리를 맞춰 싸우는거야 아 개의야 장미단 난 무기로 만들어야지 그래 어떠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건 칼리스타 센데 와 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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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여기 서있잖아 응 반대편에서 풀 써가지고 수프로 들어온 다음에 죽이면 어떻게 되나 죽잖아 그냥 니가 이기지 않나 아펠유랑 같이 올텐데 괜찮냐 나도 풀 쓰면 되긴 한데 유치화가 아니라서 힘들어 힘들어 그 정도나 하겠지 그니까 풀 쓰고 여기로 온단 말 아니야 풀 쓴 다음에 이제 뱅그 갔다가 풀 쓰고 오니까 니가 일로 가면 되잖아 아펠리오스 그 니가 플래시 일로 쓰면 되잖아 미치 않기면 미치 않기면 죽어야지 지금 아펠리오스는 응 아지르가 좀 약해 근데 뭐 앞에도 센건 아니야 응 응 맞긴 했어 끝났다 그래 맞네 저기 안되네 나이스 저..저기 그게네 저쪽에서 한 명이 없네 날씨 어 게임 쉽게 못 잡았던거 같은데 그치 어 또 이런네 어? 2023 월드 챔피언스 블레넷코 이건 만들어야겠다 2 2 3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99%에서 멈추고 또 나가면은 나는 게임에 할 이제 그거를 잃어버려 방향성을. 이젠 나도 99% 이러면 됐고. 방향성을 찾았네. 아 이거지 뭐. 처음 보는 친구들이구만. 목숨을 바쳐 싸우는 거야. 목숨을 바쳐 싸우는 거야. 모두 찾아내서 전부 다 구해주고 말 거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왜? 빠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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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요고 요고 잡자. 요고 잡자. 요고 잡자. 난 피그 없었어. 나 좋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냐 어떡하냐. 나 무대나 맞았는데. 변하게 하면 돼. 불 써도 될거야. 그 정도야? 그치? 아이고. 바로 왔어. 피냄새 맡고 왔네. 응 그런거야. 근데 좋았다. 난 질 줄 알았어. 데이틀린. 아 모두. 그냥 풀 써야 된다니까. 그냥 풀 써. 어. 풀 써야 된다. 어. 상대 캐릭터 풀 없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듣고 내가. 아 이거 풀 써야겠다. 이상했겠지. 민요인이 좀 많다? 응. 친구 같은 건. 내 상황에 맞는다. 아 씨. 응. 오케이. 나 없어 타고. 때려줄게. 오케이. 버틀만 해. 왕이 없었는데. 왕이 없었는데. 글씨가 나. 아 이거 안 먹네? 안 돼 수고했고 뭐 이래 오래 쓴다 다는 중 까매 야구 집에 못갔다 나를 잡을라 했는데 사나기만 가 응 부시로 들어갔네 뭐 막아지냐 얘는 막아질게 빨리 밀자 나 빨리 밀고 너 어디 가든지 나는 집에 가야 되거든 캣트를 이제 눈물 흘리게 하고 얘는 왜 안가냐 아마 라인받아 먹으려고 했던 캣트를 이 싸움은 오직 나 혼자서만 끝낼 수 있어 뭘 또 기다려야 돼 랭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해줘야 되는데 모르는 랭가 해줘야 돼 그냥 싸우기도 하고 말파 잘 피했다 와 저거한테 때릴려고 온 거야? 뭐하자 생템이 들어왔네 신발에 생템 도움보드네 나도 저런 거 없는데 이러면은 쟤부터 물어야겠네 아하 아니 그럼 엥? 일단 여기 오리 좀 느껴셨는데? 뭐..뭐야? 뭐하도 안 돼? 뭐하도 안 돼? 뭐하도 안 돼? 그치? 우리가 먼저 올 거 같았는데 쟤서 난 워비 못 봤는데 우리 정글이 더 가까워서 그냥 다운 붙었더만 찾아볼까 와 쌩에 맞기는 도구 라인 쪼드 타는데 저거 지나? 아닌데 물풀 한겨먹으셨지 다 아직 갔나 보다 갔네 미드 보고 올게 어 뭐야 오 위기 있다 미드 조심해라 아 cc 없다 미안 타시고 집에 가야되네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응 맞아 서면 죽잖아 응 어이 좋네 좋아하네 우리를 그지 끔찍해 헤르메스 열 받아요 옥풍이긴 해요 응 혈마술 붕구 저기다 붕구 졌다 맨날 기숙학교 친구들은 아직 살아있어 모두 찾아내서 전부 다 구해주고 말거야 6렙이네 가거리 가거리 진짜 너무한거 아니네 응 너무한거긴 해 이걸로 끝이다 배틀 물면이 배틀 물면이 응 할만해 니가 울렙했나? 어 울렙했구나 진짜 안닿네 문제는 어 어 어 저기 있다 엇 어 뭐야 난 여분다 응 빨리요 살려드렸다 뒤로 빼야겠네 살려드렸다 아 아 구웅이 뭐 들어오니까 레인가가 상대적으로 나약해 보이는데 서둘러 기다리면서 질색이라고 흠 나약한거 맞네 나약한거 맞네 나약한거 맞습니다 뭐 코탑 그냥 내주고 그냥 본인 먹을거 먹네 엄마만 빼고 엄마만 빼고 아 아쉽다 가는척 간다 갔나 찔러봐 귀여웠거든 뭐야 오일이 또 왔네 누군데 그지 딸피아머 아 삶이 단련된다 이거 먹으면 풀피 는 아니고 피 좋아하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여기 수벅이네 아닌데 해탈 없는데 잡아주나 내가 맞으면 안맞은데 이 친구 있는데 괜찮나 네 맞을께 오케이 아이고 까비 어 언제까지 저기 있는거야 저 지금 까비 아 스웨인이 이게 안좋네 응 시간이 없어서 그래 피가 많아 피가 많아 지금 스웨인 라일라이 들었네 피파워 나왔어 반드시 모두 쥐값을 치를거야 녹서스 검은 장미단 모두가 습 누구 하하 오오오오 와 사교 좀와봐 그니까 다닳아 왔다 오오 이겼다 자신들이 영웅이라는 착각에 빠져나지 벌써 궁을 뽑는다고? 이런데 그걸 해줘야지 그걸 해줘야지 내가 나 돌진 아니 아니 내 궁 어이 궁 말이야 아 그니까 내가 끊을 수 있어 나 cc 많아 아 그래요? 이거 다 기절이야 아 파 날 죽였다 쳐다보고 또야? 조심해라 너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오 됐다 빠지 너무 나약해 랭가 너무 나약해 랭가 보여주겠지 이거 궁 없나? 없네 저거 숲에 들어가 지금 와 탱탱한가봐 근데 버팅이 됐네 응 어 10억 원하네 응 넌 믿을만하네 마음에 들어 아 안으로 가 심각해 사치에 불과해 에그를 해봐라 올라가라 넌 응 시야 잡아야지 응 당연히 가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었다 죽었다 누구요? 뭐긴 뭐야 맞아준거지 여기 와드가 없을 길을 빌고 어차피 갈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 무서워 다시 다시 음 영젠인데요 영젠인데요 그니까 너무 먹어야 돼 우리 파워는 줘도 음 이런 아 아니 아 얼마나 말파오 좀 육수왔나 그럴까? 아 여고를 정력 먹었네 아 그게 뭐야 이럴 시간 없다니까 누구도 건드릴수 없네 강한 심장 맞다 형은 좀 지우지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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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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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오케이 그래 그거 풀어줘야지 되냐? 되겠냐? 니가 되냐고 나? 난 되지 어 어 어 야야 이거 뭐야 못 맞췄지 저건? 아 아쉽네 진짜 흠 홈을 찍어도 될까봐요 내가 뭘 찍어? 땡 어? 홈이요 홈? 아 안되겠다 안되겠어 야 저 밑에 싸운다 저 밑에 싸운다 이거 먹어야 돼 저 밑에 싸운다 이제 진짜 못 가야겠다. 용서하라고? 웃기지마. 야 딜이 안 나오네. 워이 미러전이네? 다 죽었어 여기? 아쉽다. 난 가지마야지. 아씨 와드 잘못 박았다. 큰일 났는데? 뭐라는 죽이야? 빠른 죽은 뭔데? 어 이거 없잖아. 아 근데 재주도 안하겠다. 여기 있는 게 다거든 얘들. 아씨 죽네 빠른 거 맞네. 렌가 온다. 안 오네. 뭐 해야 되잖아 렌가? 렌가 잘했네.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아야야야야. 미안한데 내가 테레비 좀 먹는데. 근데? 근데? 아 고맙다잉. 응. 바론가 아이들아. 우리 이상한 가지 말고. 바론가 줘. 바론이나 줄 거야? 바론 졌다잉. 그럼. 아냐. 괜찮아. 렌가. 와 와 근데 녹는다 체력이 너무 없다 근데 안붙을수도 없어 아 워빅 그거 아니라 뭐야 약간 기묘불이네 깡통왔네 깡통 흠 와 갖다 버렸네 용인한게 하나 있네 와 스윙이 뭔가 별로 안정돼 진짜 상에 맡기면 돼 팝을 또 날리고 저긴 원래 난리였고 록서스도 다 알았어요 아이고 안된다 나온다 팝에서 3명 온다 플레이스 없다 워 랭가 어 요거 확인해야돼 이 인장은 나에겐 족쇄야 망할 인장같은 너 싸우겠는데 안먹었네 어 하는데 왜왜왜왜 그 환다 저기있고 맞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몇명 separat 構 진정 수 미니언 5선 아니야? 은 맞아 혼란 이게 왜 이래 흠 발 你要 아니야 пользоваться touches heavens 네 챔프 어렵지 초비 베이커 아닌 이상 하하 한 명 더 있다 한 명 더 있다니까 아 지금 말해가지고 지금 말해야지 도착을 파괴했습니다 고독한 전투를 거쳐서 삶은 단련되는 법 어 야야야 도착 뭐야 이거 형 도와줘야겠다 도와줘야 되고요 다 하나 다 하나 나 왜 형 나 왜 형 양 양 양 양 영향력이 없는데 여기 모르 그건 아 끝났다 아 공 꺼줄래 했는데 또리오 끝났어 아 공화생 만났어 흠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 제라스 때문에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세긴 엄청 세지 그나마 정확이 전장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음 지금 흠 아 퍼지는건 따로지 응 그 분명 뜨면 응? 뭐라고? 아 풀어도 퍼지지 예 그렇습니다 왜? 또 뭐 있으려는가? 음 음 괜찮아요 흠 좋아, 이제 맞아줘 고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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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 아 이걸 다 때릴거면 그지 저거를 때려야 아 아 아 아 라임 다는데 그쵸 아 라임 음 근데 2득은 아니야 라인 2라인 먹었어 쟤 그냥 어딘가 몰라 그치 그치 어디갔어 저기 안에 있다 저기 안에 있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뭐해? 뭐해? 피했거든? 마나가 없다. 와 근데 한 번 싸웠는데 맞아? 왜 죽일거야? 여덟 더 없지? 없겠지 진바람 타고 뭐야 이거 이 브랜드가 아예 안되나? 싸워몬 더 잘꺼니 아니 얘랑 브랜드랑 뒤에 뭐지? 정글길이니까 뒤에 뭐야 아 아 이거 미드야 카빈가? 미드잖아 도망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아 다른건다 이렇게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아 그 아 아 네 오빠 유행 아 네 아 도와줘야 되나 저거? 도와줘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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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 해라. 먹어 먹어. 먹어 먹어. 그래 아야 먹어. 그냥 먹을 수 있지. 내가 쎄. 어? 보이냐? 아 까대. 야 너 그 쟤 붙여댄다. 쟤 나이 붙여댄다. 바텀 두 명 아닐까. 마이가 미장글이 아니라. 바텀 두 명 아닐까. 아까대. 어까대. 야. 무지배 무지배야 이거 할게 아..갔네 조성소장했다 아니요? 모르겠다 근데 잘 모르는 위 상황을 도저히 막을 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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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풀렸거든. 풀리지 수도 있긴 해. 풀리지 수도 있긴 해. 풀리지 수도 있긴 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말자 궁극적인 상태에서 변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풀려? 우한. 그러니까. 아 저거 본다고 일에 뭐지 거트다. 예배인 거야. 아 어디 피고? 응. 여기 데려주자, 까리. 으 음. 할 말 할 것 같은데? 어드. 뭐라? 점화. 아니 점화. 그니까 모르겠네. 몇천. 어. 변수네 그거. 아. 바비. 상대 잘했네. 어. 처음 왔었어. 아. 이제. 음. 음. 아쉽지 뭐. 먹었거든? 차코가. 이들 계속 괴롭힌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루시 돌아갔네. 루시 돌아갔네. 네. 어. 어. 그치? 응. 그래. 너무 뻔해. 위치에 지 잡을 수 있거든. 음 시야도 잡네. 뭐지? 디그링은? 응. 딥을 이길. 이렇게 딥을 해도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힘들어. 잡고 있을까봐. 도와줘야겠다. 야 여기 여기 가야지. 못하지 왜 이렇게 우리는 안 웃는데 그지? 잘 살렸다. 응 잘했어. 집에 갔어? 집에 갔어? 또 가시나 이거. 뭐 있어. 라인 됐네. 그럼 좋은 라인 됐네. 나쁘진 않다. 못 갈게 뭐 있나. 아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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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벨 빌려. 아 금방 가요. 아 궁을 안 썼네 모델가. 난 궁술 잘고 미리 점화 박은 안 돼. 흠흠흠. 흠흠흠. 아 모델. 궁수면 내가 이기지. 좋지라는. 좋긴 해. 맞습니다. 어 아 안 풀린다. 아 이긴다며. 내가 질 것 같았다. 아까는 이겼는데. 지금은 못 이기죠. W 많아서 그게 있어서. 질 것 같았어. 정화로 안 풀려. 정화로 안 풀려. 아 그래. 흠. 안 풀린다. 알았어. 흠. 수은흠. 수은흠 풀릴 거 아니야. 수은흠도 안 가죠. 차라리. 풀리든지. 아 풀리긴 풀릴 것 같은데. 모르겠다. 피치를 돼가지고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잘 몰라. 피치가 됐으면 안 풀리는 거고. 피치가 안 됐으면 풀리는 거고. 나 안쪽에서 기다려가지고. 갔네. 야. 갈만 해. 행이 있어서. 집에 안 가냐? 나. 또 가려. 괜찮겠어. 괜찮은 건 상관없는데. 포워도 안 나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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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아니 리치나 이거 붙자 리치나 뛰었습니다 먼저 갈게 리치나 어디간데? 5대한테 엄청 두드리면 안돼? 인정 그러면 안되는거에요 사실 집에 가면 제일 좋긴 했어 뭐 의식이 나와서 근데 이미 안돼 리신 교전하고 있어 리신이 하자인지 근데 리신이 마지막에 우지 가라리 펫댄스 추는 줄 알지 오케이 아 왜 이러냐 펫댄스 진짜 쏠필났네 안됐나? 가더라 음 뭐 쏴 주지? 나 맞는다 또 빌드 간다 아 안보겠다 아 아쉽네 못잡아 음 당연히 못잡지 4렙차에 펜이 자른데 아 아 브레븐스 개잘하긴 한다 나도 그치 그치 우리에서 들어오겠나 자꾸 방금 들어왔잖아 안들어올까? 점화가 없어서 안 들어오지 잠깐 아 아 리신이 봐주겠지 신올라나 신올라나 도와야지 아 도와야지 아 초토 좀 난리났어 야 뭐한다 우리가 도와줘야겠는데 이 정도의 승인이야 맞지 나이스 지압하자 아니 도와야겠다 아니 안들어오라 아니 도와주는데 Muri 빠르긴 한다 응 빠르지 아..라인 살랍니다 이거 응 빠져봤어 포탑 내줘야 되겠다 신 안오면은 야 리신이 왜 우린 둬주는데 왜 안 둬주지 이거는 작은 아쉽구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드가네 조심하라 어디 숨어있을 수 있다 진짜 크네 갓 박은 딱힌 딱힌 한 마드 어깨 포탑이 없으니 좀 서있기 그렇구만. 응 맞아. 올라가셨잖아. 안 깎였다. 실드도 안 깎였어. 병룡 도와주러 가야겠다. 조심해. 뒤에 그것도 있다. 카메라도 있다. 이제 조심만할게. 모델 사이즈는 없지. 흠. 정화로 안 풀리니. 와 이게 안 막혀져. 이거 안 되는데. 일단. 뭐. 정화로 안 풀려. 여기. 죽겠다. 탑 갔다가 내려왔네 비즈 비즈 녹아줘야겠는데? 녹는데? 비즈 그냥 CC 빨득 꽂히니까 가는데 러시 뭐 쳐다보고 있니? 비즈 뭐 쳐다보는 거 아니야? 미드가 이랬고 밀려나가는데 파워를 지키긴 했는데 이게 만난이니까 가톤 따야되는데 나이스 둘 다 죽을 것 같다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잠깐 버텼다 가야겠는데? 좀 때려줘 바로 피즈 보러 가자 한타 좋았다 네 왕자 용가자용 이어가 관대? 와라 해야지 으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빨리 와서 먹자 강타 있을 거 아니야 어 뭔데? 갖고 왔다 이거다 아니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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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코 뽑았네 이 신이 잘해주면 끝날거 같은데? 잘 맞았나? 둘 아... 같이 하지 센거 아닌데 그지? 우리 피츠선생님 뜨신거 아닌데 같이 하셔야지 끝 티읍 있냐? 티바도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월직? 시간은 안되고 그거 알게 철거꽁 철거꽁 잘 먹을거 같아 고맙 블루 먹고 있겠네 네 인정 어 안먹네 형 왜 터뜨린거지? 상대 뭐야 시간 타고 박아요 타고 박고 나올 수 있냐가 문제야 리허 뭐야 야 니 옆에 내가 탈 수 있냐는 거지 내가 탈 수 있냐는 거지 내가 탈 수 있냐는 거지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건 아니잖아 음 내 체력도 안 이기네 상부는 맞는데 아니 쟤 갔다 오라고 박아줬잖아 맞아 안 돼 뭐 야 여기 여기 또 나야 너야 나야 야 누구 더 있나 우와 나 샤코한테 죽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047 하고 있다 아 아 뭐야 미카일 안 풀리네 숨 안 풀리네 숨 안 풀리네 못 봤어 그래 그래 됐어 뭐 나 근데 왜 0킬이지 진짜 아 아 가이 가지 말고 가이 모대 궁이 안 풀린다는 거야 뭐야 제압 안 풀려 모대 궁 안 풀릴 거야 안 풀리고 그다음에 저거 왈 제압 안 풀린다는 거지 응. 그래. 씨씨 걸어야 돼. 연희 걸면은 막. 도야야 풀린다. 패시니까. 뭐 하는데? 아니네. 안 풀려 안 풀려. 안 풀렸네. 안 풀렸네. 연희는 이미 도야한테 들었다. 아 죽다. 아 다 죽는다. 메인 딜러 없어요. 그레이븐이라고. 나쁘지 않네. 손. 아이고. 너무 재밌게 봤네. 영원 죽고. 영원 갔네. 응. 그냥 나 이동. 내 양이 동작. 공격. 뭐 이거 뭐 하려고. 안 되잖아. 오케이. 오. 잡았는데. 그건 좋네. 보이시나? 나 여기치. 도맡다. 도맡다. 도맡다잉. 말자궁 기냐? 어떠냐? 말자궁? 근데 풀 수 있을... 이리로 와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만한 거. 저거 일단 껍질 뺏겨야 돼. 아니. 그래, 찌깔나다 말았어. 이리로 와봐. 공 쏠게. 뭔데? 밑에 저거 뚫으면 할 말인지도 올게. 탑에 누구 한 번 가고? 내가 가냐? 내가 갈 거야? 내가 갈 밖에 없는데? 거기 있어도 돼? 랭이 좀 무섭긴 한데, 괜찮대지? 버리면 안 좀 될 것 같은데, 내가. 멈추지 마시오. 뭐라고 좀 사이버? 내가 사줄게. 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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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 혼자 룰루 서는 거 맞냐고. 퓨지어 가야지. 안 가? 근데? 퓨지어 선생님? 뭐 하는데? 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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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거든요? 일단. 일단. 잡았다 아.. 과장하나? 와어어어 와 샷골 잘 끌렀다네 나가라 아빠 아빠 아파요 리신아 니가 잘한건 맞는데 내가 샷골 끊었잖아 리신이 잡은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궁으로 잡았어 이륙구인데 던진거 아닌데? 키즈가 던진건데 이상해 다 꺼내 다 꺼내 흠 3봉 3봉 5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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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3차 반응도지? 아쉽다. 아이씨. 뒤에다 던져대네. 오우 하면 좋은데. 아니면 안 싸우면 좋고. 뭐지? 아이씨 빛 팔아버려. 아 아쉽다. 그engo기. 아버지 누구일까요? 어. 아저씨 반응 escape. 이 지안구만 이 보걸로 안 돼서 또 까비 이런것도 챙겨야되는데 이렇게 먹으면 좋구나 뭐 하는데? 아니지? 먹으라니 먹겠습니다 슈퍼 아.. 수호천사 응 다행히 또 죽는다 놀랐나봐요 라이더 아 날꺼지? 무슨 대지? 아 나 그러면 도망있어. 위기하면 딱 쌍. 가능성 딱. 1렙 차이 나는데 게임이 힘든.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는 해야돼. 말자는 벌써 말 렙. 응. 쟤는 정글 다 먹었거든. 우리 리시랑 똑같은 걸 생각하는데. 어 맞네? 응. 말자랑 우리 리시랑 똑같은 걸. 그냥 CS 먹고 정글 뭐. 뭐하나? 슬리아 갈 필요는 없잖아. 어 뭐한다. 안지? 같이 빨린다. 아 피지야 제발. 피지를 정말 잘 폈는데도. 피지야. 뭐야 서렌터 뭐야. 지금 죽었다. 아 죽었다. 인정. 제발 죽겠는데. 아 갔네. 아 갔네. 아니 그래서 정글먹고 앉았네. 상대에 바론 갈 걸 아는 거니까. 일단 바론 갈을 치나 보네. 이거 뺏으면. 모르겠는데. 아 귀엽다. 안타가. 잘 크고. 계속 돌이 박아가지고. 의미가 없어졌네. 0도 나갔다. 근데 챔프가 좀 안 쪘다, 간타가. 0인데 이거 되겠나? 이거 해줄게. 아, 까비. 조금만 더 빨랐어, 더. 먹었다, 이거. 딱 예상하고 있는데 안 됐네. 미안, 상대가 너무 셌다. 상대가 생각보다 셌네. 오, 신난다, 게임은. 아, 실드 뚫고 데미지 들어오는 거 봐. 저, 저 피모 잡으러 가야겠다. 이모야. 장판 봐야되는데. 라이브 하트에 다 피지. 하트에 다 피지. 함부로 변을 쓸 수 없게. 와, 피했다. 그럼 마지막 후거지는. 아프네. 그냥. 어우, 나올지 간다. 아 이거 딱 힘으로 벗어 밟았을때 사트 끊어야 되네 사트를 끊기긴 하겠다고요 아 안 죽어요 우리팀이 또 뭘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이게 아... 소화 안 할거야? 하트 보내야돼? 아... 아... 어 근데 궁도 없는데 저 어 그니까 아 맞아 응 소리 아... 누구 플스지아 아니야 방금 누구요? 어? 어? 괜찮냐? 응 좋아 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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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디 궁 써줘 어디 궁 써줘 어디 궁 써 이럴거야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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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C3 이렇게 하겠다 그냥 나이브 아쉽다 털어야 돼 가능하면 강철에 그냥 내가 해야겠다 저 과일은 못쓰는데 좀 아쉽다 그지? 그치 어이구 어이구 잘못쏘다 야야야야야 오케이 흠 일단은 이동하다가 쏴버렸네 아... 가야되네 가야되네 흠 흠 뭐 하네 지하 먹으러 가야겠구먼 지하 먹으러 가야겠구먼 뭐 하는데 또 근데 궁은 써줘 가야된 거 아니야 이거 어이구 한타 털기졌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용... 적을 처치했습니다 탑 막아야되고 용... 어이 뭐야 서렌을 쳤네 서렌감이야 아 그래 미그 날리면 돼 미그 날리면 돼 아 그래? 그 정도야? 흠 흠 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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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